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31일로 선포된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교회 실천 가이드를 배포하고 모든 교회들이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청은 18일 목회 서신을 통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은 팬데믹 상황에서 흐트러진 교회의 전열을 가다듬는 날이라면서 온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의 목표를 등록된 80% 이상 출석으로 지정한 한교청은 교회 실천 가이드를 통해 지역사회와 선한 소통을 시작할 것과 성도들과의 소통을 준비할 것, 새로운 예배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